자 들어오세요 제가 문 잠궜다고 하네요 아유 어서오세요 인사하세요 정필립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장입니다 정필립 안녕하세요 보이장 검은방송 뭐야 이거 분위기 좋네 슥슥 와서 한번 인사해주세요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미라클라스의 대체불가 섹시테너 잭 더 리퍼의 앤더슨형으로 맹활약중인 뮤지컬 배우이자 미라클라스의 테너 섹시농부 테너 정필립입니다 필립이 밥좀 묵고 밥좀 묵고라는데 밥먹으라는데 당연히 밥먹게 꿀더슨 너무 잘 봤대요 형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아니 너무너무 잘하던데 공부중입니다 진짜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라실거에요 매일매일 모니터하는거는 기본이고 자기가 부족하다면서 매일매일 연습실가서 혼자 엉엉 울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만 놀아요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정필립의 모습을 본지가 진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음 필더슨 꿀더슨 최고 감사합니다 연습하고 오셨나요? 얼굴이 갑자기 확 환해지는 경우가 있네 칩에 가려고 했어요 오오오오 아니 방금 공항 갔다 오셨잖아요 그쵸? 이거 한번 얘기해주세요 말씀좀 해주세요 아니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제가 갔는데 공항을 갔어요 내일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김해로 잠깐 내려갔다 오려고 장에 가려고 공항을 갔잖아요 김포공항 갔다 오셨죠? 네 김포공항을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민증을 안 들고 와가지고 신분증을? 아니 운전면허증도 안 들고 갔다고? 아니 운전면허증 했는데 안 들고 왔어요 어쨌든 여러분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비행기를 탈 땐 아무리 국내선이라도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아니 지갑을 들고 갔는데 지갑 안에 그것만 빼놓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 지갑은 들고 갔는데 지갑 안에 신분증을 놓고 간거야? 네 아니 그냥 공항에 구경하러 갔다 왔다 공항 이제 공항에 가면 여러분 설레고 기분좋은거 아시죠? 네 그 느낌 그는 좀 알려고 갔다가 왔다 느낌만 보고 왔다 찍어먹어보고 왔다 아아아아아아 그래서 내일 이른 비행기로 다시 바꾸고 왔답니다 세상에 다시 왔어요 공항 갔다가 나 갔다 올게 이러고 형 내일 봐야 갔다와 이러고 이제 안녕 빠이빠이 하고 내일 조심해서 갔다와 이랬는데 갑자기 삑삑삑 누르고 집에 들어온거에요 지금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저희 고모가 캐나다 사시는데 필리님 정말 팬이여서 이번에 들어오셨다가 대전권 가셨었어요 이랬대요 형 캐나다에 사시는 고모분이 형의 대단한 팬이시래요 감사합니다 공항 여행 잠깐 갔다 온거지 뭐 저 할거 하세요 전 여기서 그냥 방송 보고 있으려고요 뒤에 앉아가지고 인스타 라이브 이거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채팅창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네 같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거인입니다 14살 어린이 뮤지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노래 연습하는 팁이 있나요? 팁이 있을까요? 어린이 뮤지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대요 우리 어린 친구가 박가현씨 나갔나? 박가현씨는 충무김밥 먹으러 갔죠 팁이요? 연습 노하우라든지 정필립의 노래 노하우? 연습 노하우 있습니까?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다 뭐 이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혼자 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혼자 계속 들어주고 봐주는 것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 굉장히 부족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없었으면 배우 진짜 다 좋은 분인데 다 좋은 분들이에요 한 명도 빼먹지 않고 그렇죠 다 좋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저를 안 봐줘도 돼요 그냥 그렇죠 하실 거 하시면 되는데 나만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봐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 그리고 봐주시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주변에 같이 같은 같은 뭐랄까 이 필드에서 활약하거나 아니면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달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필립 씨가 이번에 잭 더 리퍼를 하면서도 이제 뭐랄까 깊이 느낀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할 때 아니면 무언가에 도전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러닝메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이상 정필립의 꿀팁 꿀팁 꿀꿀팁이었습니다 정꿀립의 꿀팁 꿀꿀 꿀 두 개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하하하 정필립의 꿀꿀이었습니다 나 본 사람 하하하하 정필립 꿀꿀이 하하하하 하트 눌러줘요 하트 눌러줘요 하트 하트 눌러줘요 하트 지금 잔뜩 재밌어 하시는데요 정꿀꿀이라고 사람들이 하트 조용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필립 오피셜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꿀립인님의 달콤한 말씀 하트 하트 하蜩 황희 형님과 친하다는 오피셜입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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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ク 언제 그 침성이 좋아서 이제 거기 같이 하시는 형님들이나 다른 배우님들한테 잘 하나봐요 배우님들이 필립이 형도 예뻐해 주시고 하니까 정말 저도 같은 팀원으로서 너무 기쁘더라구요 연습가서 사람들한테 막 치이고 힘들어하고 이럴까 걱정했는데 다들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필립이 형들 필립이 형을 엄청 챙겨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강현 배우님께서 도움 많이 주시나요? 한참 많이 도와줬죠 물어보고 필립이 형이 처음에 겁먹었었어요 필립이 형도 처음에는 처음 도전하는 지녀다 보니까 근데 진짜 필립이 형이 용기를 얻고 강현이 형이 많이 용기도 주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첫 공 와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거에요 진짜 이 정필립이라는 사람이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무대 위에서 어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아무튼 제가 필립맘입니다 필립맘 필립맘 필립 앨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해도 되나 우리가? 발매 대충 언제 한다 이렇게? 그냥 저지르고 봐 대충 정확한 발매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어도 제가 말한거 아닙니다 필립이가 말하는겁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디가서 아 필립이가 뭐 언제 언제 나온다더라 하면서 뭐 공식 발표도 안났는데 필립이가 다 얘기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하면은 전 이제 혼나겠죠? 그렇게 할거면 니 마음대로 해! 이렇게 딱 혼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만 아는걸로? 우리만 아는걸로 아 뭐 3월 말쯤에 이렇게 아마 앨범 발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한 4월 안이나 뭐... 그리고 3월에 뭐 3월 말이나 아무리 늦어도 4월 초 뭐 이때쯤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쵸 4월쯤에 콘서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왜 뭐 한다는게 아니구요 그냥 정필립과 한테인이 머리를 맞대고 예측을 해봤을 때 그때쯤 하지 않을까? 그 예측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런거죠 4월에 팬싸인하고 콘서트 하면 되겠다 라고 해주시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 팬싸인... 아 너무 재밌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라클라스 할때 앨범이 나오고 나서 팬싸인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뭐라 그랬지? 어 저거 뭐야 필립님... 긴 묻었어 뭐야 뭐였지? 뭐였지? 뭐뭐? 그거 있잖아 왜 필립님 어!어!어! 뭐... 긴 묻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였지 아니... 아니 그... 뭐라 그랬지? 저한테는 다른거 하셨는데 어 여러가지가 있어 뭐 버전이 몇개 있었어요 뭐 잘생김이나 뭐 이런것들 어 필립님 오 뭐 김이 무덕에 있어요 필립이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따라하지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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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오 오 오 오 했더니 잘생김이요 라고 해가지고 필립이 당황해가지고 어 어 어 어 반응도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너무 웃겼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Feel In 앨범이 나오면 그런 것도 한번 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곡을 그때 했던 거랑 다르게 다시 해야죠? 그렇죠. Feel In 콘서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곡들로 만나 뵙게 될 것 같고요. 앨범에 나오는 노래들 물론 다 하겠죠? 전기 앨범에 포함되어 있는 곡들 다 들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셨던 그리고 새로 듣게 되실 노래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Ten님 머리에 밴드 하셨네요. My Husband. 그런 거였어요. 맞아요. 그런 비슷한 그런 거 몇 분이 해주셨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면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라고요. 와 그러네. 요일 감각이 사실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면 이제 요일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제 휴일이 너무 좋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10분 제가 이제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온다고 슬퍼하시는 분들 너무 지치지 마시고 그래도 어 그 월화수목금 사이에서 또 소소한 즐거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다 보면 또 달콤한 휴일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트 엄청 눌러주시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포가 막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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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옛날 그거 있잖아요. 형 우리 어렸을 때 개그콘서트 보고 갔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개그콘서트 끝날 때 나오는 음악 나오면 그 약간 서럽잖아요.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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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면 이제 자야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월요일 학교를 또 가야 하는 그렇지. 그 그래서 개그콘서트 끝날 때 나오는 그 음악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봉숭아 학당이 끝나고 나면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파트타임 러버 파트타임 러버 바밤밤밤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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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래서 그 스티비 언더 음악이 굉장히 좋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는 정이 안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난 좋아. 학교 가야 될 것 같은 음악이에요. 학교 난 좋아했었어. 오 진짜? 모험생이었군요. 그게 아니라 가면 또 나 노는 거의 연장이었으니까. 학교를 가는 게 별로 싫지 않았던 이유는 학교를 가도 노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더라도 나는 놀러 가는 것이다. 체육 시간이 있으면 너무 행복했어. 체육 시간이 되면 월요일 날 체육 시간이 있었거든. 그래서 월요일 날 체육을 하는 그 시간이 좋았고 음악 있고 미술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항상 힘들었지. 수학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야 너 맞아. 태인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항상 10등 안에 들었었대요. 전 몰랐었는데. 항상은 아니고 제일 잘했을 때. 항상은 아닙니다. 전 얘가 공부를 그 정도로 잘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애매했죠.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나는 공부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뭐라 해야되나. 네가 다른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서 충분히 놀면서 했으니까. 난 400명 중에 그래도 한 50등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10등이란 말에. 50등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그랬는데. 응원합니다. 너 얼만큼 했다고 이러니까. 전 10등 안 들었을 때 1등급이었죠. 이 말을 딱 듣자말자. 하아. 한때 그랬습니다. 제일 제일 잘했을 때. 근데 이제 안 하면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니 공부 안 했잖아. 꼭 그런 때 했다고. 쭉쭉쭉 떨어집니다. 학교에서만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뇨. 전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그랬었어요.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음악을 할 생각이 없었을 때. 근데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어서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이걸 이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면 좋겠지만 음악을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치 난 그런 사람 보면 대단하더라고. 10등 안에 든다? 한 번이야 한 번. 단 한 번이었고 평소에는 다 100등 뭐 150등 이럴 때도 많고 200등 뭐. 공부 안 할 때는. 난 중학교 때 150명이었어. 아 진짜요. 우리는 거의 450명 이랬던 것 같아요. 450명이고 거의 500명이었어요. 우리 학교가 14반까지 있었어요. 13반인가 14반까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엄청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당시엔 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도 12반까지 있지 않았어요? 아니야 우리는 장료여서 한 5반까지 있었어요. 5반? 오 진짜 우리는 기본 12반. 12반 아니면 많으면 14반. 막 그랬었어요. 정 없다. 정 없어 그러면. 한 반에 50명 이렇게 있었어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면. 아니요 그래도 반 친구들. 다 알 수 없잖아. 근데 나 애들은 다 안다. 다 친하지는 않지. 아무래도 48번. 내가 48번이었거든요. 한 씨라서 되게 뒤인 거 아시죠? 가나다순인 거 아시죠? 그래서 48번, 46번. 출석번호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랬죠. 그래서 장학금 받았다고? 중고등학교는 장학금 없어요. 아니 대학교. 대학교 때 장학금 받았죠.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공부했을 때만 받는 거지. 안하면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공부했을 때만 받는 거지. 안하면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그렇습니다. 공부로는 못 받았다. 아니 성악과에서 공부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좋아하지. 노래를 잘하면 되지. 왜? 형 노래를 잘했으니까 괜찮다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넌 하잖아. 아니 애매해. 모든 다 이게 공부가 애매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애매한데 10등을 했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나도 노력을 안 했다는 거잖아.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나 노력을. 나는. 아 물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 나도. 의자에 오래 못 앉아 있겠더라. 그랬는데도 10등을 했다고? 근데 억지로 앉아 있었지.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으니까. 억지로 앉아 있었는데. 나도 억지로 앉아 있었는데 10등을 했다고? 억지로 앉아만 있었던 거지 형. 앉아만 있었지.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고. 엉덩이만 합쳐. 이건 태인이의 자랑 시간입니다. 태인이는. 자랑 다 했습니다. 이제.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잘 못해요. 음악도 잘 알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래서 내가 필립이 형이랑 팀한다. 이렇게 띄워준다. 나를. 제가 태인이보다 나은 거는 고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덩치 옆쪽으로 더 큰 거.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남이 내 칭찬을 할 때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이렇게 미소를 띄면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만히 있어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해야지. 아닙니다가 너무 지속되면 재수가 없을 수 있다. 아. 근데 한 번이라도 해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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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약간 출마하는 사람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 그냥 이렇게 꼭 읽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기호 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도 먹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인사드리고. 앞으로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켰고요. 저희는 저녁도 같이 먹고. 원래 저 혼자 먹을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같이 먹을 사람이 생겼죠. 신분증 때문에. 신분증이 만들어줘. 그냥 밑에 맞다가. 저녁 식사. 아니. 구강 가면서 신분증 안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대체. 아. 그래서 롯데백화점. 그 밑에 맞지. 롯데백화점. 거기 음식점을 가려고 했어. 그런데. 없는 거야. 바뀌었어. 음식점이 없어졌어요? 김포봉원이. 어. 내가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지.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그냥 왔구나. 어. 그렇지 뭐. 잘했네. 나랑 먹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너랑 먹기 위해서. 그 음식점이 없어졌다고요. 하하하하하. 너무하잖아. 그거 너무하잖아. 태인이랑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을 다 파괴했군요. 하하하하하. 음식점을 파괴해. 태인이랑 먹어야 되니까. 음식점 없어지세요. 빨리. 그만하세요. 다른 데로 옮기세요. 빨리 옮기라고요. 구앙구앙구앙.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휴식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잠깐. 마지막 남은 주말. 저녁. 편하게. 쉬시고요. 또 내일을 위한 에너지 충전. 재충전을 해서. 또 일주일 동안 힘내서. 뛰어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는. 습관처럼 나오네. in. 아 내가 in이잖아. 잠깐만. 하하하하. 아니 근데 그 보니까. 나 그 옛날부터 공부했는데. 상대방 이름 불러주는 그런거 있잖아. 맞지. 아 약간. 약간. 그게 더 감동이다. 알았어. 지금까지 저희는. feel. in입니다. in이었습니다 해야지.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